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다비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주지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군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배하들 요나다비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환절기의 건강 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내갑족속이 선조 요나다비 세운 계율을 자손 대대로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시면서 원약을 지키지 않는 유다를 어떻게 해서라도 깨달음을 얻게 해서 돌이켜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왠지 모를 어떤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결코 듣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인한 하나님의 아프고 또 절절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지만 듣지 않고 순정하지 않고 또 돌이킬 줄 모르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식을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독하게도 말한다는 자식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같다라고 제가 한번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이 소같은 녀석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경일기라고 하고 사자성어로는 우이독경이라고 합니다 속이 아무리 염불을 해도 못 알아 듣는 것처럼 아무리 말해도 헛수고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자성어로 또 한번 빗대어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마자, 기이자, 동력동자, 바람풍자를 써서 마이 동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흘려버리고 만다는 뜻처럼 이 유다 백성들은 지독하게도 말을 듣지 않는 그야말로 무슨 망나니 같아서 내팽겨쳐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동증이 치고 버릴 수도 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 다시 마음을 되잡고 타이르고 얼루고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보니까 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희 조카가 아기를 한 5개월 전에 낳는데 그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길내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해요 굉장히 성격이 약간 좀 독특한 스타일인데 자식이니까 기르나 봐요 아기가 그냥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울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잘 정도고 손에서 아기를 이렇게 땅에 내려놓지 못할 만큼 이 녀석이 아주 울음이 끝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숨이 넘어갈 것만큼 울어대니까 아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쫄쫄쫄쫄쫄 그래서 지금도 울면 한 시간으로 운대요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여동생이 걔를 보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너 아기가 그렇게 우는데 어떻게 견디냐 혹시 팽개치기고 싶은 마음 없어? 그랬더니 아이고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들지 그런데 어떻게 이뻐서 봐준대요 이뻐서 그러면서 두 부부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 녀석이 이제 매 맞을 만큼만 커라 매를 맞을 만큼만 커라 빨리 커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알아듣고 매 맞을 만하면 좀 때려주려고 두 부부가 별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속삭여도 자식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12절과 14절 말씀을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리미야에게 유다족 속에게 말씀하라고 또 명령하세요 레갑 자손은 선조의 명령을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순종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오늘날까지 내가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라고 예리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리미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요나단만큼도 대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효과적으로 꾸짖기 위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내세우셔서 그분의 인격으로 백성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요나단이 그의 후손들에게 세운 규례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레갑 자손은 완고한 교훈들을 지키라고 했지만 요다 백성은 이방인을 쫓아 격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순수하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치달아가지 말고 살 길을 찾으라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식 사랑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많이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 드려본 적이 없고 아버지를 떠나보신 적이 없을 테니까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렇다면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식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크게 다가와서 정말로 그런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들이며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순수하게 예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주의 성도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평범하시고 쉬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행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당신의 권위 아래에 그리고 보호 아래에 두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 사람이 세운 법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자유스럽고 편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세상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손수 지으시고 만드신 생명과 같은 자녀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편 119편 16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다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장애물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고통하고 살아갔습니까? 왜 슬퍼하나요? 왜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습니까? 장애물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넘지 못하는 장애물이 우리 삶의 떡하고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거 치우려고 애써도 끄떡도 안 하니까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삶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어찌어찌 넘기기는 했지만 한숨 돌리고 쉬어가려고 하는데 전보다 더 큰 장애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그렇게 숨 돌리기 바쁘게 넘고 넘으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죠 질병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업이 열리지 않아 그 사업에 그것 때문에 걸리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러한 저런 장애물들이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이 다 가서 반백이 다 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 인생 돌려도 하면서 한숨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숨 쉬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장애물이 없으리라 누구에게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을 없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10편 기자는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 말씀하셔도 기등으로 듣고 오히려 죄를 더함으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10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신 규례들을 사랑하여 하루 7번씩 찬양하겠다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서 버리고 말씀을 팽개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은 결심하시고 또 결심하십니다 모지게 마음을 잡수신 것이오 재앙을 내리기로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돌이키라 예언하게 하시고 40년이 넘도록 참고 또 기다리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갑자손의 아름다운 순종을 보시며 또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부르짖는 소리에 대답지 않냐고 당신의 말이 길을 닫고 듣지 않는 자식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여러분들을 잘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많이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속 썩인 자녀를 길러보신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5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잘되라고 때리지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지저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금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고통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루 일곱 번씩 찬양을 드렸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함으로 사랑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신앙의 좋은 습관을 자손들에게 전통으로 올려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보상하심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고 반면 교사를 삼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폐역한 백성을 향해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도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갑 자손들처럼 신앙의 전통을 세우고 아름다운 습관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성락의 가족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11월에 있을 말씀 사경회를 축복해 주시고 강사로 오시는 김진산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물질적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국리를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공동기도문 말씀삼운동 온세계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친 말씀삼운동 온세계선교의 비전은 주님의 말씀상 공동체 성락선교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붕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외과 앱으로 진행되는 보신이 말씀삼 운동이 말씀의 날개를 달고 더욱 확장되게 하소서 단임 목사님이 일본 집회 일정을 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행에 강사로 오시는 김진산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전도특공대 사육을 축복하시고 수혜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2015년 수험생과 취업생에게 제어 건강을 주셔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게 하소서 온세계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땅끝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만신 하나님 우리 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세우신 종두를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우상성비의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비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너희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니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로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tomorrow 아빠 국ítulo 1 nước